주식 투자자는 계속해서 미래를 읽어나야 됩니다. 특히 단기 매매자는요. 몇 주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중요성과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정리해 들었는데 그 이후로 원유, 천연, 가스, 곡물 관련주들 오늘까지도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테마 섹터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전쟁이 나서 올랐나요? 아니면 전쟁이 날 것 같아서 올랐나요? 우려감,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이 오르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 앞으로의 우려감과 기대감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 기대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오프닝이 됩니다. 정부 3차 접종 시 오미크론 치명률 0.08% 독감 치명률 수준 독감과 별반 차이 없다라는 거죠. 자 방역 당국 오미크론 풍토병처럼 관리할 수 있는 초입 단계 이 말은 독감 수준으로 이제는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유행 정점 진화 안정화 시 거리 두기 방역 패스 조정 가능 자 물론 오늘 10만에서 17만으로 폭증을 하고 다음 달 초중순이면 약 30만 전후반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이렇게 정점을 찍고 난 다음 이렇게 정점을 찍고 난 다음 다시 수그러들면은 이제는 풍토병처럼 관리를 하면서 거리두기 완화, 방역 패스 완화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은 이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쪽으로 다 공약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 플러스 대선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식 리오프닝 관련 주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매매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눌림목이 어디 정도 될 것인가 오미크론 추이도 또 참고를 해봐야 되고 가장 큰 지금 불안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태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거예요.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 그런데 이 시장에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폭격이 또 있었다, 반군 지역에서 사상자가 나왔다 이런 뉴스에 따라서 한 번, 두 번 있기도 출렁할 수는 있지만 전면전, 진짜 전쟁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런 라인을 지켜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전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이번처럼,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지가 오른 것처럼 갈롬은 가는, 갈 섹터는 가는, 갈 테마는 가는 시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테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 주 공부를 해야 되고 자, 이 리오프닝이라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경제 전반,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코로나 정점 이후에 다시 내려가면 다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그러면 다쳤던 지갑이 열리고 거리에는 사람이 생기면서 그간 좋지 못했던 업종 산업에 대해서 매출 증가를 기대하는 그런 산업군 그런 테마, 그런 산업 전반을 리오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를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최대한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첫 번째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제일 거대 우량주,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에 화장품 관련주는 한 30개가 돼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각각 다 공부를 해 보셔도 되고 그 중에서 실적이 좀 괜찮다 종목 몇 개를 좀 골라 봤는데요 거리두기 완화, 일상 회복을 하게 되면 마스크로 가렸던 얼굴을 또 치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를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세화 PNC, 그 다음 클리오 클리오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조정 구간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 조정 구간이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 다음 한국 콜마 역시 많이 올랐고 다음 코리아나, 콜마 BNH,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연우, LG생활건강, 한국콜마홀딩스 등이 있겠습니다 종목은 여기 플러스 더 많아요 다음 온라인으로만 즐겼던 엔터산업 리오프닝이 되면 오프라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 또 매출 증가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엔터와 더불어 영화까지 함께 대표적으로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SM, 큐브엔터, 쇼박스, 펜엔터테인먼트, SM라이프 디자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여행과 소비 증가로 인해서 면세 관련 주, 신세계, 호텔신라, 롯데쇼핑, 글로벌텍스프리, GTC 등 역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고 여행 재개에는 항공주, 대한항공,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한국공항, TV항공 등이 있습니다 여행사로는 하나투어, 모드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참 좋은 여행, 인터파크 절대 없어지지 않는 심리죠 도박의 심리, 소비의 심리,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토비스, GK, 코텍 이런 종목들도 또 미리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겠고 여행 이동수단, 그리고 장기 렌터카, 구입 증가, 수요 증가 예상 이런 것들로 렌터카, 롯데렌탈, SK렌터카, K카 등도 눈여겨봐야 되겠고 이런 메이저급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외에 소소하게 PC방 아이들은 PC방 제일 좋아하죠 PC방 관련주로 주연테크, 에코, 그리고 제한시간이 10시에서 11시, 12시, 1시로 점점 없어지면 술 한잔해야 되겠죠 무화, 제주 맥주, 하이트진로, 풍국주의정, 진로발효, 한국알코올 등등 많죠 이런 것들, 그리고 술 한잔 걸치면 노래 불러야 되겠죠 TJ미디어, 아이들은 놀이공원, 여기 관련주로는 이월드, 가족여행 리조트, 아난티, 용평리조트, 대명 선호시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리오프닝 관련주로 또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방과후 교육 관련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레저 관련주, 그리고 웨딩 관련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속 그 다음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훈련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섹터별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기초, 차트의 기초를 대입을 시켜서 지지저항 라인 등을 체크를 하고 지속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를 하면서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다면 지수가 완전히 좋아지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되 일부 소란 금액으로 성향에 따라서 스윙이나 선매집, 그리고 특정 섹터가 올라질 때 단타 매매로서도 또 접근해볼 수 있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수익을 내는 과정은 시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잘하는 또 개인 역량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개인 역량이 더 뛰어나든 덜하든 우선은 정리를 해두는 것은 주식 투자자로서는 너무나 좋은 행동, 당연한 행동입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릴렉스하고 당장 올라갈 것 같아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철저한 조정 구간, 철저한 손절란, 철저한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안전한 매매로 이런 섹터가 튀어줬을 때도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두 번 더 악재 뉴스로 인해서 출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종목들, 이런 테마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다시 지지 라인을 잘 받고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하는 그 지점이 저점 매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을 잘 그어두고 지금 조정 구간이 어디인지, 어디를 회복해야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잘 잡아놓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겠죠 부디 러시아 사태가 전면전으로 가지 않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cję